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다 함께 가보자 아리랑 고개로 정말 계속 듣고 싶다, 소름돋다 이런 얘기하고 일반 분들뿐이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이나 셀린 디온이랑 협업했던 프로듀서죠. 레디드 포스터도 이미 협업을 했고, 보이즈트맨과 작업했던 그야말로 세계적 보컬입니다. 자, 심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